1.놀라인 2.놀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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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놀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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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우 살코기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소스가 생각보다 많이 달콤해요 오우 두번짜렐라 세븐 고춧가루 나머지.. 군부도 넉넉하게 쪼개할때 처음 먹어봐도 잘 어울리네요 역시 마늘에 소스를 먹었어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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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이따가 더 자원하고.. 마산, 소스, 고추, 고추, 고추 고추, 고추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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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두개 초콜릿 그리고 마지막은 소스에 찍어서 먹으러 가요 바삭한 소스에 찍어서 먹음에도 좋네요 맛을 먹으면 더 맛있고 잘 먹으면 더 맛있네요 하지만 약간의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이런 식감이 더 맛있는데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매콤하고 팽이버섯 자, 오늘의 봉투하는 강아지입니다. 오늘의 봉투는 대수입니다! 정말 맛있어요! 뱃살이 많이 생겨요! 뱃살이 고소하고 맛있네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